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매빅미니가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매빅에어2 출시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매빅미니로 재미를 본 사용자라면 매빅에어2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완전 DJI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고도 기분이 조금 찜찜하네요. 오늘은 매빅에어2의 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빅에어2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플라이모어 콤보로 구매를 했는데요. DJI 드론을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꼭 콤보로 구매하세요. 돈을 조금 아끼겠다고 단품을 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콤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포장 상자는 역시 간지가 철철 넘칩니다. DJI는 중국 회사지만 중국의 이미지를 이미 초월한 것 같네요. 그럼 언박싱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게 바로 플라이모어 콤보를 구매하는 이유죠. 콤보에 들어있는 가방은 드론에 딱 맞게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DJI 매빅 로고가 정확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다녀야 있어 보이는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드론을 아무렇게나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드론에 따른 악세사리들도 많이 있어서 가방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방에 컴팩트하게 매빅 에어 2가 잘 들어있네요. 이건 매빅 에어 2보다는 매빅 2 동생이나 매빅 미니 형님 느낌입니다. 매빅 미니를 뻥튀기 하면 매빅 에어 2가 나올 것만 같은데요. 매빅 에어보다는 매빅 2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DJI가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은데요. 매빅 에어에서 디자인을 가져왔다면 구매 의혹이 확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날개를 펴는 방법도 매빅 2나 매빅 미니와 동일하고요. 3축 짐벌 카메라가 앞쪽에 달려있는 모습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매빅 에어 2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방, 후방, 하향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 회피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참 큽니다. 콤보에 프로펠러 보호 가드가 없는 걸 보면 완전 자신있다는 뜻이겠죠. 조종기는 사이즈가 커서 마치 흉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드론은 특히 그립감이 중요한데요. 잠깐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드론이 비행을 하는 내내 잡고 있어야 하고요. 조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다면 신경이 쓰여서 조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기 배터리 용량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것 치고는 무게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0km 밖에 있는 드론에서 영상을 전송 받으려면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드론 사용이 처음인 분들은 조종기에 왜 디스플레이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이 디스플레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종기 상단을 보면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렴한 드론 조종기는 핸드폰을 거치하면 옆면에 있는 버튼이 눌려서 볼륨이 막 최대로 올라가거나 핸드폰 화면이 꺼지기도 합니다. 매빅은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없죠. 혹시 집에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핸드폰이 있다면 드론 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플라이머 콤보를 구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가방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면 추가 배터리 두 개와 충전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배터리는 기본으로 세 개가 필요합니다. 최대 34분 비행이 가능하면 배터리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배터리 하나로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최대 34분 비행은 정말 최적의 상황에서 34분이지 실제로 비행을 해보면 30분 근처에만 가도 경고가 울리면서 나 더 이상 비행 못해! 라는 느낌으로 드론이 아예 뜨지도 않습니다. 드론이 단순히 놀이의 목적이라면 배터리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촬영의 목적이라면 배터리 세 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쪽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 RC 케이블 충전 허브 보조 배터리 어댑터 USB 케이블 여분의 조종기 스틱 그리고 ND 필터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RC 케이블이 세 개나 들어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케이블은 조종기와 핸드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핸드폰이 워낙 다양해서 모든 기종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 개의 연결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죠. 배터리 충전 허브도 꼭 필요한데요. 이게 없으면 배터리를 하나씩 충전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충전 허브에 배터리 세 개를 꽂아두면 순차적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어댑터도 있어서 한 개씩 따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조종기 스틱을 교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수로 조종기를 떨어뜨리면 조종기 스틱 목이 톡 하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조종기 스틱 여부는 많을수록 좋죠. 내비게어 2에는 ND 필터 세트도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ND16, 64, 256 총 3개의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카메라 랜드로 들어오는 빛이 많이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런 필터가 왜 들어있나 싶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맑으면 영상이 밝게만 나오기 때문에 느낌이 좀 가벼워 보이죠. 이럴 때 ND 필터를 사용하면 좋고요. 폭포나 흔들리는 나무처럼 노출을 길게 잡아야 하는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필터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 박스 안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와 프로펠러 6쌍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성품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 이 모든 게 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방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모두 다 때려넣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비게어2 구매 의향이 있다면 꼭 플라이모어 콤보로 구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콤보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면서 필요한 액세서리를 하나씩 다시 구매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플라이모어 콤보로 구매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